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란 건 다 알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다 이 성경에 따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다 여기에 있고 여기 외에는 절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경에 따라 믿어야 합니다 안 그럼 다 이단입니다 몇 천 년간 다 성경을 지키며 믿었어요 누가 감히 성경을 벗어났습니까? 동방번개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왔고 많은 말씀을 발표해 말세 심판을 한다는데 이미 성경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계 많은 목사들이 동방번개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빨리들 그만 깨어나세요 그리고 당장 동방번개 내치고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왜 저렇게 정죄하는 거죠? 지금 말세 역사를 정죄하네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뿌리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을 떠나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 성경을 안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데 이건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책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떠나면 주의 말씀을 떠난 거고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받은 건 어린 양을 따라간 건데 어떻게 배신이죠? 저 목사님 장노님 두 분은 성경의 근거에 믿어야 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맞아요 그 말은 누가 한 말이죠? 성경 근거는 있나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매 단계 사역이 끝나고 수백 년 뒤에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없었을 때 무엇의 근거에서 믿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의 역사에 근거했죠 맞아요 그렇죠 무조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죠 주님을 오래 믿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주님께 칭찬받을까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다 이단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도 틀렸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왜 우리한테 따르라고 강요하십니까? 맞아요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다 성경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그게 성경의 근거가 있나요? 성경의 근거는 없어도 교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틀릴 리 없죠 정말로 그렇게 장담할 수 있으세요? 맞아요 장담할 수 있으세요? 율법시대에 일부 선지서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은혜시대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도 기록되지 않은 게 아주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두 분은 왜 사실을 보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설교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실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게시록에서는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과 예언을 부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성경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오셔서 말씀하고 사역하시기도 전에 미리 기록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저희가 분별이 없어서 두 분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을 발표하셨다고 해도 감히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들림받을 기회를 잃었나요? 저희도 잃을 뻔했고요 우릴 너무 해치셨어요 맞아요 복사님이나 장군님의 말이 현혹된 줄도 몰랐잖아요 분별이 전혀 없었죠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음성이고 다 진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은 하나님 나라 시대 성경입니다 아멘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동방번개를 정죄하세요? 왜 그릇된 논리로 미혹하면서 저희를 가로막는 겁니까? 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사욕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진리를 발표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공급을 받으니 질투나십니까? 그럼 두 분도 말씀 보시고 생명수 공급을 받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왜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욕에 순종하는 걸 막으시는 건가요? 설마 우리도 두 분을 따라 말세사욕을 대적해서 같이 하나님께 징벌받고 지옥 가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너무 독한 거 아니세요? 맞아요 그럼요 전에는 두 분을 잘 몰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선 두 분의 실체를 확실히 알겠어요 맞아요 장르님 장르님 방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 때 성경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라고 하셨죠? 그래요 그럼 하나만 묻죠 뭔데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은 예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예배에도 구약 성경을 안 봤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른 거죠 근데 바리세이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바리세이는 예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나누는 건 성경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배반이랬죠 그리고는 회당에서 쫓아났어요 이게 다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이죠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와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예수님이 성경에는 영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성경은 단지 그분을 증거하고 율법시대 사역과 은혜시대의 사역을 기록한 것일 뿐이죠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성경만 고집하고 그리스도의 현실 말씀과 성령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맞아요 말세 하나님이 다시 성욕신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정결케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발표하고 하나님 집에서 심판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준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두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구해보시지 않고 관념과 상상만 가지고 그분의 사역을 정죄하고 예배 때 그분의 말씀을 나누면 주의 말씀을 벗어났다고 논단하는 건 당시 파리세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대적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죠 다를 게 없어요 완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똑같아요 뜻밖이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지 고작 며칠 된다고 우리를 정죄해요 다 사랑으로 여러분들 지키려는 건데 그걸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를 바리세인이라고 하다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어찌 됐든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생명을 책임져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분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건 그저 사람이라고요 지금 다 미혹당했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당장 동방번개를 내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셨으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다니요 동방번개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교계 목사들이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잘못됐나요?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이라면 교계의 목사님들이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분들은 주님을 섬기시는 데다 성경도 잘 아시고 분별력이야 못 비하죠 주님을 믿으면서 목사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안 그럼 미혹됩니다 그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목사 장로님이 주님을 대표해요?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건 사람을 믿는 거고 미혹됐다는데 그건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가 다 민망하네요 믿으신지도 오래되셨고 항상 강단에서 설교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논단하고 정조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고 사람을 믿고 있다 미혹됐다고 했을 거예요 두 분도 그런 말까지 하시는 걸 보니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욕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시는 것 같네요 두 분이 만약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똑같이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주님을 정조했을 거예요 맞아요 제 말에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사실이죠 다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의 예언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여야 할지니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아멘 전응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예언에 응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전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말세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장노님 진리를 찾지 않고 전응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지도 않으세요? 바리세인들도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하실 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란 걸 알지 못했습니다 또 거기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논단했죠 맞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발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미친 듯이 대적하고 정죄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 하나님께 징벌받고 저주받았어요 이런 사실을 잊으신 건 아니죠?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두 분도 전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리인지 한번 보세요 그럼 그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맞아요 바리세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징벌받고 저주받아요 맞아요 바리세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대적하지 마세요 됐어요 됐어 그만두래요 왜 우리를 자꾸 바리세인에 갖다 붙입니까? 바리세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당연히 저주받고 벌받죠 근데 우리가 바리세인이라뇨 우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동방번개를 막는 것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주네요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만 가죠 주께 금유를 구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인데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이렇게 분명하게 교제했는데도 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양에 어떻게 말이죠? 무슨 뜻인지 좀 알겠네요 infeld 한글자막 by 한효정